MS Today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야흐로 5월달 가정의 달이 돌아왔습니다. 가정의 달에 가정도 챙기면서 또 하나가 있는 것이 바로 스승의 날입니다. 스승님의 은혜, 교권, 교원의 지위에 대해서 한번 생활법률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교원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줄여서 교원 지위법이라고 하는데 교원 지위법 제 19조에는 교권 침해에 대해서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에 소속된 학생 또는 보호자가 교육활동직인 교원에 대해서 어떠한 행위를 했을 때 그것이 침해에 이르면 교권 침해라고 하는데요. 일반 형법에 속하는 공무방해나 협박이나 손개나 업무방해 또 일반 성범죄나 정보통신만법 위반에 해당되는 이러한 법률을 위반했을 때 선생님에게 어떠한 형법상 행위를 했을 때 그때는 교권 침해가 당연시 되고요. 이 이외에도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행위, 교원의 법적 의무가 아닌 일을 지속적으로 강요하는 행위, 그 밖에 교육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라고 되어 있습니다. 생활지도에 불응하여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또 교원의 영상, 화상, 음성 등을 촬영, 녹화, 녹음, 합성하여 무단으로 배포하는 행위, 교육활동 중에 교원에게 성적 언동으로 성적 굴욕감 등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이런 경우에는 교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교원은 교장, 교감, 교사, 기간제 교원만 교원 지휘법상 교원으로 의미합니다. 그 밖에 명예교사나 혹은 영양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행정직원, 이런 분들은 교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영양사나 행정직원분들한테는 이러한 행위를 해도 되겠나요? 절대 아니죠. 교권 침해로 가지 않고 바로 일반 형법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리고 예를 들어서 과도하게 민원을 제기했다 영양사한테 업무방해가 가던가 혹은 다른 기타 법령에 의울될 수가 있는 겁니다. 교권 침해법이 만들어진 이유는 교사와 학생 사이에 어떠한 특수한 관계가 있으니 학생이나 학부모가 형법이나 불법적인 행위를 하더라도 이것을 바로 경찰이나 검찰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넘기지 않고 어떠한 위원회를 통해서 1차적으로 한번 걸으겠다라는 이런 보호막 장치입니다. 학생도 보호하고 교사의 직업적 사명감도 보호하는 그런 장치이기 때문에 이것을 악용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 드릴게요. 교권 침해가 발생을 했다. 그러면 지역교권보호위원회라고 해서 해당 시도교육청으로 넘어갑니다. 시도교육청에서 교권보호위원회가 열리고요. 거기서 판단을 하는데 침해 학생에 대해서는 사안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이런 것을 점수화를 합니다. 1점부터 5점까지 개별 위원들이 점수를 매겨요. 반성 정도와 학생과 교원의 관계 회복 정도에 대해서도 0점에서 3점 정도 점수를 매깁니다. 위원회까지 열리는데 약 일주일에서 10일 정도 시간이 걸리는데 그 사이에 선생님을 찾아가서 진심으로 사죄하고 뉘우치면 선생님께서 교권보호위원회 자체를 취소 신청을 할 수도 있고 혹은 그러한 반성을 했다고 해서 여기에 참작이 될 수 있습니다. 스승의 나를 앞두고 선생님에게 선물을 드리려고 하는데 법이 어떻게 될까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 직무와 관련성이 있는 현직 나를 가르치는 선생님 혹은 우리 애를 가르치는 선생님한테는 손편지 정도만 가능합니다. 그 외에 어떠한 현물이나 금품은 안 돼요. 지금 우리 아이를 가르치지 않고 있어요. 혹은 이전 담임 선생님한테는 5만 원 이하의 어떠한 선물은 가능합니다. 그러는 것이고 내가 졸업을 했다. 나는 이미 졸업을 해서 선생님과의 직무 관련성이 없다. 그런데 감사하다. 그러한 경우에는 좀 더 금액이 대폭 늘어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에 김영란법 때문에 나는 감사한 마음에 선물을 했지만 선생님이라는 지위가 공무원이고 또 선생님이 이거 하기 때문에 오히려 피해가 갈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꼼꼼하게 검색을 해보시고 잘 알아보시고 선물을 하시길 바랍니다.